자 필옵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 폭격기 타쿤 입니다 자 오늘 필옵틱스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꼭 짚어줘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 필옵틱스 일단 오늘 마이너스 2%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조금 빠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필옵틱스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필옵틱스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갔죠 우리 여러분들 유리기판 자 유리기판 이 기술력 하나 자체가 너무나 탄탄했다 기업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었다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경쟁성이 붙여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요 뉴스에도 나왔죠 10시간 공정을 1시간만에 끝냈다 자 10시간 공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10분의 1 완전 줄인 거거든요 이 시간적인 비용을 한 번에 절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라면 끓일 때 3분 180초죠 10분의 1 몇 초입니까 18초입니다 그러면 라면을 18초 안에 끓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 휩 기절이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필옵틱스의 기술력을 여러분들 너무 저평가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필옵틱스가 앞으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수급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가운데서 이런 기술력이 앞으로 이 기업을 이끌만한 기술력이 됐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 기업으로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될 것이냐 자 일단은 우리 필옵틱스를 보실 때 이거를 좀 주요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주요 주주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앉아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쪽은 조금 제껴두고 반도체 부분만 보자고요 그럼 2대 주주가 일단 삼성 SDI인데 자 필에너지 주요 경영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경영진 출신들을 보면요 삼성 SDI 출신들이에요 그쵸 삼성 SDI 출신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러브콜을 직격탄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특히나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 주요 경영진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필옵틱스에서 이 10분의 1로 시간을 단축했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시장을 점령을 시작을 할 건데 언제부터 한다? 점차 늘려가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필옵틱스 4분기부터 실적이면은 실적이 들어가면은 어 전문가님 이거 필옵틱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시죠? 주식시장이라는 걸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주식시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시장의 이 한 가지 요소 선반영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반영이 들어가면서 주가를 움직여 줄 것이다 자 한데 헌데 주가는 여러분들 마음처럼 그렇게 막 무조건 막 치솟고 올라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개미 털기를 좀 보여줬다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이 금요일날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이 21선 이탈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공포심에 진짜 물량들을 다 세력에게 던져줬다고요 자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반등 쳐줄 수 있다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우리가 피로틱스를 봤을 때 저점 상승 구간을 봅시다 저점, 저점 구간 자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걸 보면 된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KBI 메탈이라고 이 전선주가 있습니다 지금 전선주 슈퍼사이클에 들어왔죠 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종목 또한 저점 상승의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이후에 확실히 호지가 들어왔을 때 빵 터트려줄 수 있다고 제가 간조드렸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어제 상황과 같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피롭틱스는 여기다가 지금 삼각수렴 형태까지 자리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힘이 모아지는 이 자리가 주가를 뻥 하고 올려줄 만한 자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피롭틱스가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로 많이 무서워하시겠지만 아직까지 매도 자리는 아니다 자리 잘 지켜주고 있다 저점 상승 잘 구간 지나가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장비 출하에 몰려드는 러브콜 AI 칩 시대 손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단 삼성 쪽은 일단은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거의 확정적 사실기반 확정적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외국 기업들에서도 추가적으로 러브콜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생산 물량을 10분의 1이라고 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그 많은 물량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많은 시장들에 보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올라가 주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을 줄여줬다는 것은 확실한 기술력이 맞습니다 독점적이고요 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업체도 반도체 장비 납품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연구개발 나선 만큼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글로벌 리딩업체 거듭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시끌벅적한데 필옵틱스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소화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단언 커지만 필옵틱스는 저평가 받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상승률 20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옵틱스만 200%로 잡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관련 종목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 6411 8706입니다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같이 나눠가지면서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전혀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95%라는 제가 확정 수익률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신뢰를 쌓아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께 그만큼 베풀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위에 보이신 번호 010 6411 8706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못 믿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대한전선이 5월 13일날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한전선 대원전선 제가 둘 다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전선 관련 조회해가지고 구릿값이 폭등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날짜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4월 3일자면은 아마 이때쯤인 것 같아요 자 이때쯤에 제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서 시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저점 상승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폭등 올라와줬다 자 이러한 구간들이 필옵틱스도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200%가 작은 수치고 최소 200% 많게는 진짜 10배가량인 2000% 물론 기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여러분들께 2000%라는 수익률 안겨다 드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010-64-1나 8706으로 문자 뭐라고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된다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직 제가 총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옵틱스는 앞으로 실적 개선은 추가적으로 나와줄 것인데 우리 주식시장이 뉴스만큼 실적대로 따라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황 속에서도 제가 이런 변동시황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010-64-1나 8706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시황들까지 제가 싹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쭉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린 필옵틱스 주주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실 주주 여러분들 신규 주주 여러분들은 이 타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